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조건 속에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더욱 소중한 기본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웃고 달리고 호흡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을 권리로 만들어주는 손길 그들 에이펙기후센터로 만납니다. 에이펙기후센터는 2005년 설립과 이후 10년 기후관련 아태지역 기후정보에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수행이 어려운 아태지역의 생존을 위한 신념의 헌신적인 연구와 성과 그리고 기후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해 각국의 번영에 기여하는 기후정보의 허브 기후예측정보와 기술력 등 아태지역 기후정책선도기관 에이펙기후센터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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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